고고고! 비가 내리고 올리브 농장 구경해요 헬라! 헬라! 우리 뭐 하시는 거 아니야?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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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린 그냥 지나치고 왜 저쪽에 붙어있는 거야? 저희는 에스판니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저는 약간의 영어로 말해요 저는 약간의 영어로 말해요 저는 약간의 영어로 말해요 우리 둘이서 여기서 쟤네들 저런 걸 보니까 되게 굉장히 스페인어를 잘 아는 애들 같다 에너지 잠시 나는 천천히 태양이 우리가 너무 기쁘다. 네. 네, 네. 아, 제가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보습? 우와! 우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열어봄. 알겠습니다. 알하겠습니다. 아... 알이.. 오... 한국에서의 가슴을 찾아뵐 이곳으로 그리고 자리에 묻혀서 이곳은 잎의èces 잎의 первый 부분 요리를 살고 있습니다 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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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을 여기에다 저렇게 가면은 이파리랑 올리브랑 나뉜다고. 공격을 하는구나.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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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오유리 여기가 좋았다. 그와 한번에 넣어 이게 넘버 speaker입니다. 인지바구니는 멸 exempel Lego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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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 멸. 멸, 멸. 어? ...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미일이야 올림프 오른쪽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 시작되는 점은 그 사이 Whether 그 사이 sealing 페이스트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안에. 이건 오일 워스톱입니다.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마지막 그거인가 보다 and first of all i want to show you the olives those are the olives do you want to taste them ye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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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oh no it's a it's a joke it's very very too bitter too much you kill me no pleas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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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just so bitter too bitter too much oh i 2 no more that's the peter 첫 입맛은 쓴데 맛있어. 괜찮은데? 난 너무 비트. 떨리는 거 약간. 네, 네.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것을 안에 넣어주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계속 섞이는구나. 여기 계속 하고 계세요? 잘 어울려.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시작! 시작! 이제 조금key 반찰되어 있는 전자. 조금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이걸 넣어주세요. 이것은 가바쵸. 이것은 가바쵸. 반죽을 가지고 바구니에 약간의 반죽을 넣는다. 오케이. 우리 전통 방식. 많이 해야 되나 봐. 조금 더. 형. 준비해. 나왔어. 오늘 수술 잘 되겠습니까?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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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 뭐야. 아, 짜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약 짜듯이. 와. 진짜 이게 프레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프레스라는구나. 와. 와우. 형, 쭉쭉 돌려주세요. 일단 제가 일로 칠게요. 나온다. 우와. 나온다. 이야, 되게 눈이 나오네. 음. 저지 그래서 이제 뜹는 거야? 기름이? 마차인, 아, 아르바이트맨의 배에서 올리 oxygen. 물에 올라와, 올리 오일에 올라와 올라가도 올라가죠. 이렇게 걸리는 올라가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죠. 기름은 뜨고 오케이 나는 여기에 왜 재운 거야 나는 여기에 왜 재운 거야 네 자리야 여기 농장집 아들 같은데요 형님? 잘 어울린다 진웅아 여기 농장집 아들 같은데요 형님? 잘 어울린다 진웅아 이렇게 해서 물과 기름을 걸러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 프리 레벨 오케이 오케이 저기서 나오는 거구나 마지막이 저기구나 마지막 부분은 오일을 넣어주세요 마지막 부분은 오일을 넣어주세요 마지막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이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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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우리 가져가서 이걸 우리가 쓰자 이거 주는 거 같아요 스베니어로 응 확실한가? 네 오일 주는 거 맞지? 공짜지 오 오케이 헬로스? 오 땡큐 오 오일 오 오일 예 구울 예 진액이네 그러니까 이야 진우가 너무 까득 따라준 거 아니니? 진우가 너무 까득 따라준 거 아니니? 계란 하나 부쳐 먹을 수 있어요 계란 앤 냄새 좋다 향이 좋아 아 아 아 이 마크 이 동장 마크 같은 거 do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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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예 앤 이거 애들한테 하는 걸 해. 참기름 짜는 거지? 그렇지 우리나라로 방식으로 애들한테 하시면 참기름이지. Do you know 참 오일? Sorry? Do you know 참 오일? Korean oil? 참 오일? 참 오일? 참 오일은 처음 들어본다. 참기름. 참 오일. 참 오일? 해바라기 오일? 되게 구수한 냄새가 나네. 구수해 냄새가. 예스. 유곤? 야 진짜 신선해. 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야 진짜 신선해. 맛있어. 되게 고소해. 와 진짜 고소하다. 정말. 너무 고소해. 집에 가서 조금씩 써먹어야지. 한 방울 한 방울. 마크 잔 거. 왜 나? 아까 너무 조금 자랐어. 집차. 오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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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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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일에